오늘은 그것도 또 생각이 나서 이걸 예전에 읽어드린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아짜문이라는 아짠차의 스승이죠. 올해는 안 배우셨더라도 아무튼 있고 스승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태국의 고승인데 1870년생이시네요.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무튼 뭐 대단한 도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라한을 성취했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분인데 아라한의 경지가 궁금하시면 이걸 보시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아라한은 아니에요. 아라한 중에도 레벨이 있는 아라한 같아요. 일반 아라한 경지는 아닌 것 같고 아라한 닷고도 아공의 진리 저희 홍익고사 실천지침에 보면 아공의 진리를 완전히 여러분 것을 구현한 존재가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이걸 강조하는 게요. 수행은요. 확실히 그걸 이해하세요. 수행은 우리가 참나, 에고 그러면 우리가 에고로 살았잖아요. 참나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럼 참나의 한 측면은 선정이에요. 참나는 본래 공적하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참나는 동시에 정확히 신령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안다는 측면에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의상수예요. 어느 수행이건 기독교도 이런 기도와 기도와 말씀, 믿음과 말씀, 선정과 지혜, 조선 선비들도 이거를 거경, 깨어있기, 궁리, 이치 파악하기. 조선 선비건 불교건 아라한이건 대승보살이건 종교를 바꾸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건 참나라고 하건 정확히 이 자리랑 접속이 가능하고 이 참나 자리에 들어있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 우주의 근본 원리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 자기 역량 것밖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주의 이 참나 차원의 참나와 접속해서 참나가 아는 지혜를, 참나가 아는 지혜를 애국고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궁리고 뭐 지혜고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말씀도 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뜻, 이 참나 안에 들어있는 이 참나의 뜻을 이게 이제 천리죠, 동양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참나는 그냥 알아요. 이 세계를 우리가 뭐러냐, 보세요. 왜 선정에서 어떻게 지혜가 나오느냐, 늘 말씀드렸지만 자, 선정으로 참나에 접속하면 참나는 직관, 그냥 알고 있어요, 진리를. 참나가 진리를 공부해서 알겠으니까 그냥 알지. 내가 참나가 돼 봤잖아요. 그럼 나도 그냥 알아요, 그 자리에 가서는. 근데 뭘 알았는지는 나와가지고 개념말 해봐야 합니다. 자기 말로 해봐야 자기가 알아낸 게 이 참나가 자명하다고 인가해 주는 이 진리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나는 텅 빈 중에 그냥 아는 자리예요. 그냥 알아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참나와 접속하고 한편으로는 참나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것이라는 건 에고의 것이죠. 에고가 이해를 해야 해탈이고 뭐고 다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에고가 이 참나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에고, 아, 일체가 무상고 무하구나 오오니. 에고의 마음인 오오니, 우리말로 하면 생각, 감정, 우감입니다. 생각, 감정, 우감이 본래 공하구나 하고 들어가려고 해도 진리를 알아야 여기를 내려놓고 들어가지. 진리를 모르면 현상계를 내려놓을 수도, 현상계에서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진리는 이 현상계 안에서의 인과를 설명해 주지만 철학적 진리는 이 참나에 대한 직관에서 개념화되는 이 철학적 진리는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철학적 진리의 소중함은 아무리 우리가 과학자로서 뛰어나도 만물의 인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주적 입장에서 선이다, 악이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뛰어난 과학자도 인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는 될 수 있어요. 철학자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적인 본성을 이해해서 내 인성이, 인간의 본성이 본래 거기서 나왔다는 걸 알고 하느님 차원, 우주 차원, 신 차원, 참나 차원에서부터 자신의 행위의 선과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성 지능이에요. 이걸 알아내는 지능이 영성 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제가 양심은 지능이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양심이 왜 지능이냐, 머리 좋아도 이상한 놈 많더라. 아이큐로 그냥 지능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뭐든지 모릅니다. 지금 다중 지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운동도 운동 머리예요. 운동 지능으로 하는 거예요. 나 운동 못해 이건 다른 말로 운동 지능이 떨어져 이겁니다. 그렇죠. 음악 못해 음악 지능이 떨어져. 여러분 양심 없어요. 양심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심 지능의 본질이 뭐냐. 영성 지능이라고 하죠. 양심 지능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쓰는 거랑 같은 겁니다. 영성 지능의 본질이 뭐냐. 우주적 차원에서 선과학을 판단할 수 있느냐예요.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궁극적 의미에서 선과학으로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높다는 것은 공부가 깊어야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겠죠. 그래서 뭐든지 정의상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제가 그래서 그런 그림까지 그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호시로 공부를 해도 결국 정의상수를 돕는 거고 계율을 지켜도 결국 올바른 절제된 행동도 또 거기서 선정과 지혜를 깊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뭔가를 참는 인욕의 작업도 결국 정의상수를 깊게 해주고 그리고 이 정진의 마음, 정진의 실천도 결국 정의상수를 깊게 해주고 우리가 밖에서 도와주는 이 호흡도 결국 정의상수를 깊게 해줘서 정의상수가 결국은 공저경지라는 참나의 가장 직접적인 덕목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정의상수를 여러분 안에 정의상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깨어있음과 자명함, 몰라와 자명 제가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만 깨어있는 집중된 몰입한 마음과 몰입과 자명이죠. 몰입과 자명한 지혜. 이게 여러분의 가장 여러분이 결실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 육바람이를 다 닫고 난 뒤에 뭐가 나와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지, 그 다음에 선정지혜. 다시 선정지혜로 갈 물이에요. 육바람이를 통해 십지보살까지 다 되고 나면 마무리가 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금강산매와 무상정등정각이라는 지혜. 결국 그 궁극의 선정을 금강산매라고 합니다. 개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궁극의 선정. 저는 그런 걸 상정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상정하는 불교 이론에서는 십일지혜 금강산매로 얻고 십일지혜 무상정등정각이라는 지혜를 얻어요. 결국 또 정의상수가 등장해요. 우주의 궁극에 도달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시 선정으로 녹여내고 결국 이 모든 게 참나 덕이다 하고 참나의 마음으로 녹인 다음에 거기서 참나 안에 원래 있던 진리, 직관할 수 있던 진리를 선명히 더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또 경지가 높아지는. 그래서 참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에고는 몰라요. 여러분 선정에 들어갔어요. 선정에 들어가서 참나를 만났어요. 근데 나왔어요. 여전히 몰라요. 에고가 진리를. 이러면 선정 위주의 공부는 이겁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선정에 들어갔으면 어떻게든 진리 하나는 밝혀내서 나와야 돼요. 모르던 진리, 에고가 더 알게 해줘야 돼요. 참나는 알고 있고 에고는 모르는 그거를 어떻게든 에고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의 쌍수를 강조합니다. 조선 선비들도 거경국리, 경에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깨어있으면 반드시 국리를 해가지고 천지만물이 이니에지의 오행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내야 돼요. 계속 탐구해가지고. 선정만 즐긴다 그러면 이게 힐링만 즐기는 분이에요. 힐링. 아, 편안하다. 근데 이 편안함에서 나오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세관사를 어떻게 헤쳐나갈 지혜가 없거든요. 지혜가 없으니까 선과학 판단도 힘들고 또 닥치는 대로 살다가 마음의 짐이 커진 뒤에 또 명상에 들어서 또 힐링합니다. 명상에 들어있는 건 또 좋아요. 나오면 또 답이 없죠. 이게 잘못된 수행이에요. 지금 아짠문, 제목이 이빠사나의 성자 아짠문인데 이 책 뒤에 있는 글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자기 도치에 빠진 수행자는 선정을 통해 텅빔에 이르렀을 때 열반으로 오인한다. 열반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잖아요. 저희 재강에 많이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이처럼 마음을 단순히 선정으로만 정신 통일을 시키는 한 현상의 본질은 깨달을 수 없다. 본질이 뭡니까? 이분은 소승불교 수행자죠. 남방불교 수행자니까 이분이 추구하는 진리는 간단해요. 일체행무상, 일체계고, 제보무와, 열반적정.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요. 현상계를 초월한 열반의 세계에는 상라가정의 청정한 고요한 세계가 있다. 글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자. 이게 이분들이 알아내는 진리죠. 저희도 이 진리를 탐구하니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아공의 진리만 이분들은 주로 탐구하지만 그 차원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분들은 아공 차원에서 진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임을 키워서 열반에 들어있는 여기서는 열반이라고 할게요. 참나라고 안 하고 이제 이 얘기 시작했으니까 이분은 열반이라고 불러요. 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이 안에는 다르마라고 이 책에서 주로 부릅니다. 불교에서 법이라는 말이죠. 진리. 열반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걸 직관해야죠. 직관하고 개념화해야죠.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서 선정으로 열반에 들어가고 열반에 있는 진리를 완전히 내가 이해해서 현상계를 무상고 무하로 깨뜨려 보고 열반의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알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으로 정신통일에만 집중하는 한 현상의 본질을 깨달을 수는 없다. 열반에 근접했을 때 조차도 마음이 열반을 실현하면 방해하는 치밀한 번뇌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세상사 고통도 이런 미묘한 번뇌들로 인해서 비롯된다. 내가 열반을 다 얻을 것 같아도 진리를 모르는 것도 번뇌해요. 진리를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게 번뇌죠. 이런 번뇌들이 우리를 열반에 드는 걸 방해한다. 그러니 생사를 초월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열반에 들기 전까지는 마음챙김과 지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결론이 왜요? 마음챙김과 지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딱 모으고 계세요. 이 수행자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출가자란 수행자란 마음챙김과 지혜만 생을 걸고 닦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얘기해요. 다른 덕목을 안 닦는 게 아닌데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깨워서 겪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마음챙기고 겪으시고 마음챙김, 열반의 마음으로 겪으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직관하는 즉 자명하다고 인가되는 진리를 개념화해서 통찰력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상하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사 생각감정 오감으로 사는 이 모든 현상계의 일들은 무상하구나. 괴롭구나. 그리고 거기에 실체가 없구나. 이걸 계속 인가하셔야 돼요. 어제 내가 인가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지혜의 힘은 약해지고 명상을 하면 마음챙김에 힘이 커져서 공병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마음챙기고 지혜가 한순간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고의 소멸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번뇌를 없애시려면 번뇌가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요. 그 번뇌가 여러분하고 어떤 업을 짓게 만듭니다. 그게 고통을 가져와요. 이게 번뇌 업고가 3도라고도 하는데 이게 3중 순환이죠. 계속 순환. 저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석가모니 목주름 불상 보셨나요? 석가모니 목주름은 딱 3줄로 합니다. 항상 번뇌 업고 이것을 극복했다고 이 3줄로 그립니다. 목에 주름이 3줄 있어요. 모든 불상이 공식입니다. 번뇌도 업도 고도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환을 일으키는 것들인데 이것을 끊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을 끊으려면 마음챙김이 탐진치에 안 빠지게 정신 딱 차려주고 거기서 지혜가 저것들은 무상고 무아야 라고 정확히 빛을 비추어서 꿰뚫어 봐주지 않으면 통찰하지 않으면 번뇌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번뇌에 끌려가서 업을 짓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특히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종교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불생불멸의 열반을 성취하자. 이게 고통입니다. 석가모님께서 애초에 출간을 왜 하셨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너 왕 하라고 막으니까 어떻게 했냐. 아버지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출가 안 할게요. 왕이 어떻게 알아요. 출가를 못 막았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출가하신 분이 이분은 석가모님도 죽음 막으려고 출가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출가하셔서 답을 내신 겁니다. 오는 생멸하고 원래 죽는 물건이지만 생멸이 없는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열반 속에서 평생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냥 옷을 벗으신 거지 열반의 그 마음은 생사가 없이 늘 한결같았던 거예요.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석가모님도 죽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왜? 죽음이 없는 세계 열반의 세계에 뿌리를 봤고 30대부터 쭉 돌아가실 때까지 80대까지 사신 거니 그러다 마지막 옷 벗으신 거를 이제 열반에 드셨다. 궁극의 열반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석가모님도 이해해 보시면서 우리 아공의 진리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공의 진리 닦는 법을 아시면 법공이니 구공이니 다 같은 원리예요.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선전과 지혜를 닦으실 때 다 얻어지는 겁니다. 선전과 지혜입니다. 지금 깨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안 깨어 계시죠? 번뇌가 업을 짓고 있고 그게 과보를 가져오고 있는데도 지금 안 깨어서 비몽사몽 간에 살고 계시죠? 그러다 골 맞닥뜰 때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괴롭지? 자고 났더니 왜 이렇게 괴로워요? 새벽에 치킨 먹어서 줘. 라면 먹어서 줘. 아 그렇구나. 원인이 있어요. 아 먹고 싶다. 먹었어요. 괴로워요. 그렇죠? 피할 수가 없는 거면 과보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짜증나죠? 어제의 내가 먹은 건데 왜 오늘의 내가 피를 보나 짜증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인과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보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이거 정확히 직시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었으면 첫째, 내가 몰라 하고 깨어있었으면 그리고 자명한 진리에 입각한 판단을 했으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미래에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내 이름도 내려놓자 열반에 머물자 이런 공식대로 그래서 무상고 무하를 떠나서 열반에 머물자 하는 이 공식을 늘 잊지 않고 사셨다면 여러분이 무상한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피보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에요. 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깨어있음과 지혜 이거를 인생을 통해 인생이라는 경험을 통해 뭘 얻어가느냐 우리는 지혜와 깨어있음의 힘을 키워서 죽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면 열반에 들어가는 아라한도 되고 여기 초기불교체계에서는 아나함에만 들어도 극락세계 가요. 정토의 세계에 가서 살아요. 거기서 또 열반을 노려요. 아나함과 돼도 그래서 단계가 수다함 수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모르셔도 돼요. 아나함 아나함 만 아시면 돼요. 밑에 뭔가 세 개 더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로 공부가 올라가는데 다 뭐냐 통찰력이 더 커지고 마음챙김임이 더 커지는 그래서 번뇌가 와도 이겨낼 탐진치가 밀려와도 이겨낼 정도의 힘을 키우는 거 이게 다해요. 그냥 탐진치 아라안은 어떻게 사느냐? 탐진치가 여전히 있죠. 5온은 탐진치로 굴러가니까 뭔가 하고 싶고 안 되면 짜증나고 5온은 5온 대로 자꾸 추구하는 게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5온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열반의 마음이 51%가 되게 잘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열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라안이니까 이분들은 수월하죠.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열반의 안주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반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라안들은. 아라안 아래 단계는요. 애고의 마음에서 열반을 가끔씩 가서 체험하고 체류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아라안은 여기가 자기 본 나라예요. 여기서 나와서 살아주는 거예요. 5온을 경영하고 살긴 하는데 때 묻을 정도로는 안 써요. 그래서 적절하게 늘 열반의 마음이 흐르고 5온과 적절하게 수장만 하면서 살아가면 죽을 날만 기대다 죽으면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서 우주에서. 5온의 세계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영혼이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게 단멸론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열반의 마음으로 존재해요. 우주에. 5온의 세계에서 파악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런 존재는. 그걸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아가 없다던데 아니에요. 열반의 자아가 있어요. 사실. 이게 참나예요. 그걸 나라고 얘기하기 싫어하지만 진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5온으로부터 떠나서 진리의 마음에 머물면서 영원히 살아가시죠. 그래서 다르마라고 하는 진리를 정확히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산고 무아 우습게 하시면 열반 못 얻어요. 난 산매만 잘하면 되지. 열반이니 무산고 무아니 그런 거 잘 모르고 난 깊은 산매 들어가면 좋더라. 이렇게 접근하셔서 열반 못 얻습니다. 열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열반의 마음에 선정으로도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로도 그 열반의 마음에 드러낸 진리를 정확히 이 애고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애고가 지혜로워지면서 통찰력이 커지면서 이 5온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즉, 몰라서 못하는 거고 알라고 보니까 참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열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을 모아서 선정을 통해 열반을 경험하고 지혜로 열반을 이해하는 겁니다. 열반만 이해하느냐? 열반과 현상계 전체를 이해하게 돼요. 과학자랑은 다른 눈으로. 거기서 철학적 진리를 이해하는 거죠. 선과 악을 정확히 알아내서 악 쪽은 번뇌 일으키는 쪽은 안 하고 번뇌 안 일으키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를 선을 하고 악을 안 한다 그래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기준이 뭐죠? 육바람 일에 맞는 게 선, 육바람 일에 맞는 게 악 그러죠. 그런데 이 남방불교나 초기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무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게 선, 모두를 해롭게 하는 게 악이라는 거는 공통인데 그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이왕이면 열반을 얻는 데 도움되는 걸 선 즉, 탐진치를 어떻게든 안 일으키는 쪽을 선 탐진치가 일어나는 쪽을 이제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왜냐? 마음을 최대한 고요하게 만들어서 죽을 때 열반에 들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목표다 보니까 저희처럼 육바람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 계속 고요하게 고요하게 업을 자꾸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업을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바람 일을 하는 걸 선업이라고 하면 그쪽은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으로 자기가 탐진치를 안 일으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 선업이라고 봅니다. 큰 그림은 같아요. 모두를 이롭게 하고 모두를 해롭게 하지 말자 이 얘기인데 이롭게 한다는 게 우리는 육바람 일을 한다면 저쪽은 해탈한다는 거예요. 이롭다는 건 해탈. 해탈해 드는데 방해되는 짓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숲에 가서 사시잖아요. 출가. 출가해서 숲에서 살면서 소극적인 선을 해요. 부살들은 적극적인 선을 하고 이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공통점은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나 자신의 번뇌를 타파했을 때 우리의 영성 레벨이 올라간다 하는 건 똑같아요.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타파하느냐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제가 저는 남방불교나 소승불교 쪽은 아공 위주로 공부해서 아공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려고 하시고 선불교는 벚꽝까지 연구하시고 대승불교는 보살불교는 육바람일까지 연구해서 어떤 다르마를 가지고 평생을 자기 떼를 벗겨가면서 살아가느냐 이 모습은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다르면서도 통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분 이런 차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라한들의 치열한 구도열을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편히 자는 게 옳은가 할 정도로 이분들이 일단 정글에 가서 앉아 계시거든요. 호랑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럽니다. 독 품은 뱀들이 기어다니고 이때 인기척을 내면 물린대요. 그러니까 낳아야 돼요. 난 사람이 아니다. 다 낳아야 돼요. 사람으로서 모든 걸 놓고 있어요. 자연과 동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맹수들이 신경 안 쓰고 논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무튼 극도로 깨워서 일부러 또 그런 데 찾아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물가 가서도 물가에서도 아주 물가는 동물들이 또 밤에 오니까 좀 떨어져 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 동물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서도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면 물리니까 깨워서 이렇게 잘 마음 챙긴 거에 지혜의 힘으로 이겨낸 또 숲에서 혼자 했는데 무섭잖아요. 그 무서움을... 이분들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육바람이래 맞냐 아니냐 따지면서 탐진치도 활용하자 하고 덤비는 방식이라면 이분들은 탐진치랑 싸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무서움이 일어나면 이건 어리석음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이 안에 분노가 있다. 요소를 알아내서 이 또한 무상하다,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공포심을 날려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뇌가 업을 못 짓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번뇌 차원에서 요격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수행거리가 엄청 많겠죠. 알아한들 또. 자기 숲에서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아 카레 먹고 싶다. 갑자기 올라오면 어떡해요. 번뇌입니다. 탐진치 무상 카레를 그냥 무상고 무하로 완전히 작사를 내놓는 겁니다. 다시는 생각 안 나게 이래서 또 돌이켜서 다시 선정으로 돌아오는 그러려면 힘이 뭐냐 선정과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선정이 깨어있으면서 그 욕망에 탐진치에 안 끌려가지고 지혜가 그 어리석음을 깨트려주고 이러면 마음이 다시 진정돼요. 이런 식으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일단 여기 밤에 산에 조금만 입구만 올라가도 좀 아니다 하실 거예요. 산에 자주 다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안 가다 갑자기 가면 나무도 귀신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죠. 그런데 그거 이겨내자는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바람을 닦는 분은 굳이 밤에 가서 나의 공포심을 없애겠다고 안 하겠죠. 내 공포심을 잘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런 종생의 마음이 있겠구나 해서 이걸 이용해서 육바람을 잘해서 보살도할 연구를 하겠죠. 연구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아라한을 바라볼 때 또 노선이 너무 다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서로 서로 바라볼 때 되게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라한은 아무래도 자리 나를 내 탐진치 없애는 쪽에 치중한 공부를 하게 되고 보살은 좀 더 이타적으로 모두가 더 육바람일 안에서 살 수 있는 풍토를 만든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더 치중하게 됩니다. 이쪽 목표는 불국토 건설이고 현상계 안에서 불국토 건설하는 거고 보살은 아라한은 현상계를 떠나서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오원에서 오원의 세계에 포착 안 되는 세계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승과 대승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놀라운 건 둘 다 핵심은 정의상수라는 거예요. 선정과 지급 이것밖에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 번뇌를 깨트리나 그렇죠. 중생을 도와주나 정의상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이분의 공부 핵심을 써놨어요.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에 대한 향상 이 두 가지가 향상되면서 산법인 천지의 만물 즉 오원의 세계의 오원은 생각감정 오감이고 우리가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 그럴 때 만법 그럽니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생각감정 오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도 지금 오감이죠. 오감의 대상으로서만 여러분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만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생각감정 오감 그래도 맞아요. 생각감정 오감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생각감정 오감을 재료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온갖 현상들이 나타나 있죠. 그 온갖 존재들이 그걸 만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만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생각감정 오감이 만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만들어진 내 마음에 펼쳐진 오만 존재들이 다 만법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알아보니까 무상고 무아드람이에요. 마음챙김의 힘을 가지고 통찰해 보니까 다 무상고 무아의 공식에 입에 대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산법인으로 꿰뚫어보면 꿰뚫어보면서 오온을 꿰뚫어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만법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의 힘을 키워서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가지고 오온을 연구해가지고 꿰뚫어보고 탐사하고 반조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명상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이분이 출가해서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숲에 가서 계속 자기 오온 숲에서 보이는 이것들도 다 자기 마음이죠. 색수상행식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감정 오감 오감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들 이것들을 계속 무상고 무아라는 걸 꿰뚫어본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잘 안 하시는 얘기를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건데요. 일반 고승들이 잘 안 하시는 얘기를 해요. 이 열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사실은 다르마다는 걸 마음을 깨달은 마음 자체를 깨달은 마음은 다르마를 깨달은 마음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 다르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열반 열반 하면서 내 마음 밖에 있는 물건처럼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반이 열반은 사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본질이고요. 여러분 마음의 근원이고요. 이게 마음의 근원이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이 사실은 마음이고요. 이 열반에 새겨져 있는 이 열반에 새겨져 있는 진리가 다르마예요. 다르마.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다르마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마음이 다르마더라. 그리고 이 마음 자체에 도달한 마음은 열반에 이른 마음이다. 이 마음이 사실은 열반이다. 이 오온에 포착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온에 포착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사실은 진리고 성리학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다 진리다. 선비들이 말하는 그런 성리학적인 내용하고 통하는 소리예요. 내 마음 안에 다르마 우주적 진리가 있다. 천지마음물을 지배하는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내 마음을 탐구함으로써 우주의 모든 진리를 꿰뚫어볼 수 있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마음이 그대로 열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온을 떠나서 진리 자체가 된다고 이해하세요. 열반에 든다는 것은 다르마 자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진리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서 진리의 결정체가 되는 것이다. 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고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고수세요.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의상수로 내 번뇌에 없애보기 이게 제일 달인이 석가모니시죠. 예수님 이런 분들하고 좀 달라요. 수행법이 석가모니는 숲에서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끝까지 파헤쳐서 없애는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그걸 다 그으셨어요. 그걸로 4대 성인이 되신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저희가 볼 때 다른 분들은 다티슨 고살로스의 삶을 사신 분이면 석가모니는 좀 달라요. 자기 내면에 있는 탐진치와 끝까지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4대 성인들 중에서 다른 성인들하고 되게 다른 길을 걸으신 거에요. 그거 좀 구분해 보시면 재밌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물이다. 이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다르마의 의미를 깨달으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으로 또 이미 우리 마음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대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라. 이게 이렇게 보면 선비들 얘기랑 지금 통합니다. 그대 마음 안에 이니에지의 진리가 들어있다. 그 진리를 알고 선비들 욕심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니에지 그대로의 마음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이분은 그 말은 다 똑같아요. 다만 이분이 말하는 것은 아공의 진리 위주죠. 그런데 놀랍게 이분을 보면요. 뒤에 가면 육바람일에 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주보살의 알아한 단계를 넘어서 일지보살의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신 분 같아요. 워낙 철저히 사신 분이라 내면에서 계속 자비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자비심이 계속 올라오니까 자비심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절제도 잘하시죠. 자비심도 펼치시죠. 마음의 되게 좋은 덕목들은 다 개발해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이분 보면 아라한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주보살의 열반에 안주한 정도의 아라한이 아니라 진리에 안주하신 분 같아요. 다르마를 이렇게 강조하는 분은 다르마, 다르마 다르마 그 자체가 될 것 이걸 목표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아나함을 얻고 이제 아라한의 경지로 나가는데 아나함을 얻었을 때의 증상을 얘기해 주세요. 이 아나함과 아랑 아라한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한 겁니다. 아라한은 열반의 노력 없이 안주해요. 아나함은요. 미세한 노력이 있어요. 그럼 미세한 노력만 기울이면 열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노력이 사라지면 열반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나한은 어떻게 해도 노력을 안 해도 내 안에 열반이 늘 흐른다는 걸 알아요. 지금 설명해 보세요. 마음 챙김과 지혜의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 됐냐. 무리한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순수한 상태가 이어질 정도까지 닦았다. 이게 지금 아나함과를 얻었을 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노력이 없다는 건 노력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노력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너무 똑같은 것도 놀랍죠.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의 눈을 통하여 지혜는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 무상고 무하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열반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법열이 깊어져갔다. 그 후로부터 그는 제자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 차게 돼서 자비심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체험과 깨달음을 제자들한테 나누어주게 됩니다. 남들한테 되게 지도도 잘해주고 방편이 중요하다고 방편까지 강조하시고 한 거 보면 이분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가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르마, 부처님의 제자라면 다르마의 결정체가 돼서 다른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진리의 화신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르마의 결정체는. 그러니까 이분은 선정의 달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학당에 오시면 이 육바람일의 진리, 아공법공의 진리의 결정체가 되셔야 돼요. 선정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이해한 거지 선정 자체에 침체하시면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서 선악 판단도 힘들어져요. 자꾸 명상에만 들려고 하지 선악 판단 못 합니다. 그래서 악 저질러놓고 번뇌, 고까지 온 뒤에 고가 일어났을 때쯤에나 또 어디 가서 명상을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옵니다. 너흥 뭐예요? 또 번뇌에 업을, 고를 또 짓고 계실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정에만 의지하시면 선정이라는 건 진통제지제가 치료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치료제를 얻어야만 여기서부터 미리 막아버립니다. 번뇌부터 딱 때려잡아요. 넌 번뇌야 라고 정확히 선언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시간 맞게 이런 분이에요. 이거 무섭습니다. 번뇌가 두려워하는 곳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번뇌가 일어나는 곳 있죠? 그곳은 어디든 수행자가 가야 할 곳이며 여러분 난 산이 무서워 그러면 산 가야 돼요. 번뇌가 두려워했잖아요. 무조건 수행자가 가야 할 곳이 이분들의 목표는 자신의 내면에서 번뇌 없애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싹이라도 있다 하는 곳은 찾아갑니다. 가서 수행을 해서 그 번뇌랑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번뇌가 두려워하지 않는 곳은 어디든 떠나야 할 곳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산에 있는데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산 떠나라는. 남은 번뇌가 있는 곳을 또 찾아가서 자극하는 곳을 꼭 어디를 안 가더라도 번뇌가 있으면 아무튼 그 번뇌랑 싸우자는 건데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신 게 있어요. 수행자의 목표는 수행자의 목표인 궁극의 깨달음에 얻는 그 길은 외적인 한계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다르마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진리랑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외적인 한계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오는 탐진치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리와 하나 되시는 게 목표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선정과 지혜만 답이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아짠 문 이분이요. 다른 자기 도반들은 선정에 빠져가지고 선정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더 깊은 산매를 추구하면서 멸진정에 들어야 돼. 뭐에 들어야 돼. 그런데 아짠 자신은 선정의 고급 단계까지 그러니까 멸진정까지 거의 이르렀으나 그가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그 안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그는 습관적으로 거기 편하다고 거기 앉아 있지 않았다는 선정 박차고 나왔대요. 왜 그러냐. 항상 지혜를 이용하는 그의 성향 때문이었다. 자명한 지혜를 알아내야겠다는 이 성향 때문에 나왔다. 이게 좋은 성향이죠. 선정에만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자명한 진리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선정의 고급 단계에 감상적으로 집착해버리면 더 높은 지혜로 나가는 길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자만하게 되다가는 발전이 더디게 된다. 이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만이 치료제예요. 선정은 진통제고 석가모님께서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불경에 보면 선정은 거울에 때가 있잖아요. 때를 벗겨내야 되는데 선정은 때를 물에 불리는 거고 벗겨내는 건 지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르침을 듣고 선정은 진통제, 지혜는 치료제 이런 소리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들을 벗뇌때문에 유뇌가 이루어지는데 유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벗뇌를 박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의 날카로운 빛이 없이는 절대로 유뇌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선정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아직까지는 안하함 단계에 이르셨을 때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짠문은요. 항상 제자들을 불러서 마음 이런 수련과 통찰 이 두 가지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출가, 출가자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정진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대요. 여러분들이 꼭 출간 안 하셨지만 도를 닦아야겠다. 혹시 서원을 세우셨다면 보살도에 서원을 세우셨다면 선정과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보살도는 선정과 지혜에만 만족하지도 마시고 보시기계의 인욕 정진을 써서 진리를,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입체적으로 드러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결국은 몰라와 자명이 튼튼해야만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육바람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선정과 지혜를 같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음 챙김과 완전한 지혜가 갖추어지게 돼야 한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라한은 이렇게 된대요. 완전한 마음 챙김과 완전한 지혜가 갖추어지게 되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것들의 작용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완전한 마음 챙김과 완전한 지혜가 안팎으로 자신을 둘러싸며 빠르게 퍼져나간다. 어디 가 있어도 탐진치의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자동으로 보호막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마음 챙김 자동으로 지금 여러분 정신을 깨어나게 하면서 지혜로 무상고 무화를 놓치지 않게 무상고 무화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선정과 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퍼진다. 작동한다. 이제 이 정도만 아라한이 제가 얘기한 거랑 실제 수행을 통해 입증하신 분의 이야기랑 맞아떨어지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르마의 지배를 받는다. 이 아라한을 열반에 안주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계속 다르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진리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언제 어디에 있어도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기 내면에서 모든 탐진체를 물리침으로써 얻는 행복이 늘 흐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간 사람은 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라한을 얻었을 때 이렇게 느꼈대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 걸로 느꼈대요. 그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본말이 바뀌었잖아요. 열반과 오원에. 이거를 지금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적으로 아라한 정도면 칭의만 얻어도 아라한입니다만 이분은 제가 볼 때 칭의에서 더 나아가서 성화까지 이루신 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은 진리 하나로 생각, 감정, 오감을 다 통제하면서 살아가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인정해 드려야죠. 그래서 목표가 열반이고 우리는 불국토 건설이고 이게 다를 수는 있어도 이 수행의 길을 보시면 이분은 내쪽으로 엄청난 영성을 닦으시고 계세요. 아짜문은 전심전력으로 마음챙김과 지혜로 마음을 강화시켜 번뇌가 조금이라도 우세하게, 즉 51% 이상 우리 내면에서 자리를 잡는 곳은 어디든지 철저하게 공격해서 균형을 갖추고 그런 번뇌를 주시하면서 공격을 계속해서 번뇌를 분쇄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닦으셨다. 그래서 마음은 한 마음이, 늘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다름아 하나의 마음이었다. 내면에 확고하게 진리의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열반의 진리, 무상고 무아의 진리가 내면에 확고히 자리 잡고 항상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깨어있고 자동으로 진리에 대해서 자명하게 인가하고 있고 이게 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진짜로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확인할 바는 없지만 살았다고 하시니까 인상 보니까 사셨을 것 같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시면 그냥 인정할 정도의 외모보고 아시는 거 같지만 내공이 서린 눈빛이라고 계세요. 본뇌가 오다 물러갈 것 같은 포스를 갖고 오면 그냥 욕욕해버리겠다. 그래서 살아가는 건 아라한이 되셨으니까 생존해탈자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해탈하신 분이라 오오는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오오는 유독하지 않고 유해하지 않았다. 일반의 마음이 확고하게 안에 자리 잡아버렸으니 더 이상 오오는 있어도 유해하지 않고 유독하지 않고 이제 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그냥 고만해가지고 계속 유지되었다. 오오는 여전히 마음의 지시에 따라 작동했지만 오오는 여전히 지식대로 자기들 공식대로 굴러갔지만 오오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자기 내면이 열반에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오오는 안 끌려가는 데서 달인이 되셨다. 우리랑 달라요. 육바람이를 이분이 진짜로 잘해서 51% 이상의 양심을 지킨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벗내에 안 끌려가는데 달인이 되신 거예요. 노선이 좀 달라요. 보살도랑은. 이분은 어떤 식으로 닦느냐. 어떤 탐진 채도 안 끌려가게 열반의 마음에 머물면서 뭐가 오든지요. 부모가 와도 무상고무아. 자식을 봐도 무상고무아. 직장을 무상고무아. 숲에 있어도 숲도 무상고무아. 이게 달인이 되니까 이분을 아무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이게 아라앙입니다. 뭐라고 해도 못 건드는 이성을 봐도 무상고무아. 이 정도 달인이 되신 경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다른 길을 가시니까 보살도랑은. 보살도는 이렇게 안 해요. 보살도는 탐진 채도 본래의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탐진 채를 껴안고 가면서 그 안에서 육바람이를 51% 이상 드러내려고 닦아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탐진 채 안 끌려가는 참나의 마음을 51%로 계속 유지해 가기만 하면 오온에 끌려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죽은 뒤에 난 열반에 들어간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아라한이 된 뒤에는 남들을 대할 때 자비심이 그렇게 올라왔다. 이 얘기를 해드려요. 이분은 보면은 이제 좀 보살의 자질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들까요? 이분이 깨달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부처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인가해 주더래요. 너 아라한 인정 원래 부처님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봐도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원래 열반에 들어 사라졌는데 사라진 존재인데 세상에 살고 있는 해탈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일시적으로 이게 좀 다 이상하죠. 이야기가 아무튼 그런데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너나 나나 다 같이 이제 마지막 무효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린 서로 몸을 볼 수 없다. 오온을 다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얘기 보면은 이제 좀 모순이죠. 사라진 오온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부처님이 아라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깨달음을 인가해 주고 사라졌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식으로 설명될 것 같은데 초기 불교 위주로 공부하는 이 남방 불교 쪽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제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나 보다. 그럼 이게 대승 불교의 보신, 화신 논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해버리는 방식이 대승 불교예요. 보신이야? 보신으로 오실 수 있고 직접 눈에 보이게 물질로도 오실 수 있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도 보는 거죠. 보기는 영적으로 교감하게 올 수도 있어. 성자들이 이렇게 치고 나와버리는데 초기 불교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난감해 하세요. 부처님은 열반의 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왜 다시 나? 내가 파악할 수 있게 나타나는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분은 또 이 얘기도 재미있습니다. 부타의 다르마를 연구하다 보면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다르마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지 깨달았다. 그는 광대한 바다보다도 더 다르마가 넓고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르마는 미묘하고 섬세해서 스윙이 한 발짝 전진할 때마다 조금씩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 본인도 그 다르마에 끝까지 갔다는 말을 못하죠. 부타가 간 다르마에 궁극의 경지가 있겠죠. 자기도 다르마의 세계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라한을 얻었으니까 윤회는 안 하겠지만 부타께서 성취한 다르마라는 건 이분도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다르마의 깊이가 있다는 게 지금 아공 뒤에 벚꽁 있고 벚꽁 뒤에 구공 있고 여러분은 그냥 실감해서 늘 보고 계신 다르마에 더 깊은 영역들이 있다. 이분도 그건 알아요. 지금 분명히 엄청 깊은 영역이 있다. 나아가면 나아갈 때마다 새로 알아지는 게 있다. 무상고 무화지만 더 그게 정밀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게 실감나게 본인은 내면으로 느끼는 그 진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로 하면 거칠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느끼고 계셨다. 계속 성장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르마는 시공을 넘어선 진리지만 다르마를 세상에 적용시킬 때는 그 세계의 전통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방편으로 잘 고려해야 된다. 부처님은 이미 모든 걸 깨달으셨지만 항상 지혜와 방편을 활용하셨다. 이런 걸 이해하시는 거 보면 깊습니다. 반야와 방편을 활용하는 게 보살이거든요. 보살도랑 연결될 수 있는 많은 그런 지점을 갖고 계세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게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통은 열반을 어디 가도 남방불교 공부하는 분들한테 열반이 하나의 실체고 상락아정의 세계고 불생불멸의 세계고 우리는 열반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반을 참나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열반은 참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참나를 잘 모르시는 경우죠. 그냥 열반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신데 열반이 본질에서는 참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열반을 다르마에 의해 쟁취된 마음은 영원한 마음이고 영원한 다르마다 영원한 마음이면서 영원한 진리다. 그것이 절대적인 지고와 불멸임은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것. 그런 존재가 되자고 수행하는 것. 그 마음이 좀 와닿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참나를 다르마의 마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 불멸하는 다르마의 마음. 그래서 붓다의 이 다르마만 따른다면 붓다께서 성취하셨던 다르마를 따라가는 존재죠. 아라하는. 그래서 붓다의 다르마까지 다 도달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붓다의 다르마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다르마에 의해서 보호받고 다르마에 의해 보호된 마음은 자나깨나 그지없는 평화를 얻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도 생각나고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내 멍해를 넣어도 매라. 그 멍해가 일종의 계율이고 진리입니다. 내 멍해를 내가 매는 멍해를 넣어도 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갈 것이다. 안식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지금 통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리만 따르면 이 진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평화를 줄 거예요. 수고로운 자들아 와라. 안식을 얻어라. 요의 내용이랑 터미 진리 안에서 안식이 오더라 하는 경험담입니다. 이분의 진짜로 내가 마음 챙긴 깨어서 이 탐진치 휩쓸리지 않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진리만을 인가하면서 늘 진리만을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봤더니 끝없는 평화가 오더라.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진리가 나를 보호해주더라. 알아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진리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생명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까 그 다르마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말을 얻는 것은요. 마음 챙김과 지혜의 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르마인 마음은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석 발견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노력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내면에 이미 보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쾌기에 그대는 분발해야 되며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마음이 그대 안에 있습니다. 다르마의 마음이. 그리고 그 다르마는 영원 불멸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얘기로 정리해 드릴게요. 수행자는 항상 일념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오면 지혜의 힘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깊은 선정이 있다가 나오면 지혜의 힘을 써가지고 그 선정의 기운이 안 가신 상태죠. 지혜의 힘으로 관찰해서 안팎 두 가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 안팎이 다른 게 아니라 밖으로는 오감의 대상들, 안으로는 생각, 감정의 마음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것들이 무상고무아, 무상고무아로 분류되고 요약되어야 합니다. 항상 무상고무아라는 식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빠사나입니다. 이빠사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번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아라한 강의 하나 들으신 거예요. 아라한 이분한테 생생하게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통역만 해드린 거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 숲에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작은 탐진치 않아도 관과하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라한 도를 닦아요. 그러니까 소승도는 더 닦기 쉽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노선이 다른 거예요. 노선이. 소승도로 닦기로 하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면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걸 계속 잡아내면서 사셔야 돼요. 대승도를 닦으시면 대신에 여러분 육바람이라는 데 방해되는 번뇌를 계속 잡아내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진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이건 똑같아요. 진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소승성자들이 닦은 진리는 알아낸 진리는 뭐죠? 일체는 무사한고 무화하니 버리고 상라가정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자. 열반의 세계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냈기 때문에 이 오온의 세계랑 철저히 싸우면서 열반의 세계를 이 땅에서 지켜가는 게 이분들의 수행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은 육도인해를 벗어난 극락정토의 삶을 살고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노선이 다르죠. 사후에 믿음은 차치하고 생전의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결국 내면에서 열반이 늘 흐르고 지혜가 늘 흐릅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극락정토의 삶을 살아서 살고 있어요. 이미 천국에 살고 계세요. 이분들은. 팔정도 지키면서. 그렇죠? 다만 이분들의 주 타켓은 뭐예요? 그 번뇌는? 타켓이 되는 번뇌는? 탐진치를 일으켜서 내 마음 안에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타파해가는 수행입니다. 무상고 무화에 휘둘리지 말자가 이분들의 철학이거든요. 저희 만약에 4번까지만 진리를 연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집착 말고, 미래 걱정 말고, 자아 내세우지 말고,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 이것만 생을 걸고 추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승성자 같아요. 어디 저기 보살도하러 가야지 그래도 과거에 내려놓고, 미래에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나면 열반밖에 안 남아요. 열반에 계속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또 그게 동하면 움직이지만 억지로 일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를 계속 요격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자비심으로 남을 도와주고 다니시지만 또 어느 선을 넘어서는 건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 다시 거기서 다 멈춥니다. 스탑하고 칼같이 또 내려놓고 딱 열반에 들어가서 열반을 지켜가면서 그 열반에 머무는 것을 제일 중시하시면서 그 안에서 자비를 닦아가세요. 자비는 하시지만 열반이 깨질 정도로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보살은 정신 잃을 정도로 자비심을 실천하자는 게 주장이에요. 정신 잃는 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노선이.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벚꽝까지 진리를 더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거 아니고 무상고 무하라고 버리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보살로 와버리면 대승불교로 와버리면 선불교로만 와도 일단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펜이냐. 펜 무상고 무한히 버려. 이게 안 돼요. 펜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녹여버려요. 그냥 펜을 나랑 둘이 아니게 내 마음에서 그냥 녹여서 경계를 녹여가지고 써버려요. 펜 또한 참나.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작아요. 선불교 견성자들은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일체를 나랑 둘이 아니다 하는 거 꿰뚫어보는 그 진리를 계속 유지해가는 벚꽝의 눈을 유지하고 벚꽝의 진리를 실현하는 데 살아가고 생을 다 써요. 그분들이 결국 펜 하는 게 막 악 하고 활 이러면서 친구들 만나서 이게 펜으로 보이냐 뭐로 보이냐 계속 이런 거 수작하면서 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대승은 육바라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진리인지 아니까 이분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육바라밀 진리면 남 배려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인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육바라밀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한 생각에도 육바라밀을 다 담는 것을 최고로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진리를 구현하는데 내 한 생각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이제 모든 전력을 기울입니다. 서로 지금 닦는 번뇌가 좀 다르죠. 닦아가는 방식도 다르죠. 진리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선정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캐서 내 삶을 꾸려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캐느냐의 차이. 아공의 진리만 캐느냐. 벚꽝까지 캐느냐. 육바라밀의 구공의 진리까지 캐느냐에 따라서 그 드러난 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 아라한의 마음처럼 여러분도 보살, 여기는 보살 학교니까 보살로 살아가신다는 건 항상 틈날 때마다 정신 차리고 계세요. 지금 정신 또 차리셔야 돼요. 정신이 헤이해지면 육바라밀을 못 합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육바라밀을 다 담으리라가 우리 보살이고 그런 진리의 결정체가 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제일 위대한 선배인 관세훈 보살에 대해서 오움만이, 밤에, 흠 해드리는 게 만이가 육바라밀의 결정체라는 뜻입니다. 결정체가 된 보석. 만이주. 보석이시여. 육바라밀의 보석이시여. 육바라밀의 영꽃이시여. 팟, 밤에는 영꽃이죠. 오움만이, 밤에, 흠은 붙는 거고. 만트라이. 오움만이, 밤에, 흠 하면서 나도 그런 위대한 육바라밀의 결정체가 되겠다는 육바라밀의 영꽃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육바라밀에 맞는 진리 보시면 반드시 가서 귀찮아도 하시고 내 마음에서 귀찮다 하는 곡의 번뇌로 알고 그 번뇌를 내려놓으시고 육바라밀을 방해하는 거 계속 내려놓으시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게 보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라한과 같으면서 다른 점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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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